카메라 켜자마자 조용해졌어 카메라 켜자마자 조용해졌어요 잘 보이시나요? 노노우! 찍어드릴게요 찍어드릴게요 블로그 1위 하시는 분이네요 어머 안녕하세요 주세요 제가 찍어 스마트폰 센터 이렇게 1,2,3,4 1,2,3,4 1 3,2,1 어 차가워 올라오세요 여긴 어디? 여긴 태국 태국 어디? 센트럼시티 아 밥 먹고 좀 하자 밥 좀 먹고 아 밥 죽겠어 일단 한번 먹을게요 커피야 먹어야겠죠? 이거 먹고 이거 먹어야지 이거 어떠고 어떠고? 아 얘 먹을까요? 이거 먹어야지 이거 먹어야지 이거 먹어야지 뭐지? 이거 뭐예요? 해물이에요? 이거 뭐지? 아니요 그거예요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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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난 이거 네 다 고르셨나요? 네 공심채 하나 시키면 되잖아 공심채 시키고요 네 반찬으로 끝 반찬 아 그럼 어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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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서 먹어야겠죠? 네 맛있어 파인애플 밥 같은 거 하나 시켜서 나눠 먹으면 되네 넵 나도 파인애플 좋다 어 네 아 바구 Glen 와 오 오 피 오 오 말로 하세요 말로 네, 네, 가, 네. 오,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뭐? 아침, 아침, 아침은 뭐였지? 뭐야, 뭐야. 감사합니다. 생각 좋아 안 매워 내가 어제 출산해 이걸로 괜히 흰바지 끄고 구무줄로 이렇게 끄니까 괜찮아 괜찮아 되게 왜 이런걸 찍어 찍지마 아 요렇게 세트인거야? 요거 같이 배고파 무조건 먹어야 돼 먹을까요? 찍어서 먹어야 돼 이거 먼저 먹고?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너무 가까이자고 찍는거야 하하하 이게 뭔지 좀 설명하라고 이게 뭐에요? 뭐에요? 스프링롤 롤 롤이에요 롤 롤이고요 딸국수를 만들고 해산물 넣어가지고 야채랑 같이 먹는 롤이에요 진짜 맛있네 소스를 태국소스를 먹으면 태국맛이 나는거고 여기다 고추장을 찍어 먹으면 한국맛이 나는거야 고추장 동심채는 우리나라 시금치나물 같은건데 너무 맛있어요 이거 소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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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지 이거 나 이거 반찬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이 시간이 오후 5시가 다 돼가고 있어 지금 이 시간에 첫끼를 먹는다는게 말이 되냐고 이게 3시간 되가면 돼요? 이거 한국시간 한국시간 2시간 늦어요 너무 탕 맛있어 더 맛있어 설탕 완전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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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정석곤 실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M&M 라이브 황스에 왔어요. 여기가 랜드라 월드이고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럼 우리 집게 사서 들어오세요. 고맙습니다. 대리구로 왔던가요? 놀리는 거지 이거? 우리도 팬미팅 하고 싶다고 우리도 콘서트 하고 싶고 우리도 팬미팅 하고 싶어. 태국에 팬이 단 일이 없어. 왜 못하나요? 어떻게 좀 해봐. 왜 찍는 거야. 너 이제. 왜 하래. 왜 하래. 뭐라고 하냐고. 뭐라고 하냐고. 뭐 하냐고. 도대체. 저거 질문이 초 TD 가 forsaken 오 ville.